안녕하세요. 뉴키드 준권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 뉴키드의 리얼한 일상 브이로그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빰 빠빰 그럼 일단은 우리 멤버들이 뭐 하고 있는지 자세히 보여 드릴게요. 하시죠. 첫 번째 방 휘방입니다. 로그다 지금 민규가 뭐하고 있어요. 조민규씨.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아.. 짖지 마. 화장 지웠어? 안 지웠네. 보여줘. 뭐하는데? 모니터하고 있었어요, 음악방. 제가 봤을 땐 민규가 마지막 썸네일이라서 보고 있는 거 같은데? 민규 마지막. 숨. 엔딩 요정 거의.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참 좋네. 그래요, 열심히 보세요. 어, 과자다! 이게 뭐야? 나 하나만 치면 안 돼? 야, 이거 하나만. 야, 이게 다 몇 칼로리야? 와! 야, 민규야! 야, 이거 맞밤, 우철이가 좋아하는 거. 내 거예요. Close the door, please. 하나만 주시면 돼요. Close the door. 하나만! 하나만! 꿀뚱뚱뚱뚱! 일단 가야겠다, 이제. 여러분들, 저는 다음 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먹고 갈게, 말없이. 우와. 이거 봐. 너무 맛있다. 몇 칼로리? 어, 예. 맛있으면. 너무 맛있는데? 마지막으로 딱 젤리 하나만 먹고 갈까, 우리? I want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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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t you. 이 안에 엑소 선배님의 스티커가 랜덤으로 들어있거든요. 나중에 뉴키드 젤리 나왔으면. 맞아. 나 이런 콜라맛 너무 좋아. 콜라맛 젤리는 다 좋아, 그냥. 근데 진짜로 약간 맛집 온 느낌이었어요. 맛집, 빛 맛집 다 뺏겼어. 이 맛밤을 우철이에게 전달해주러 가겠습니다. 도망가! 우철! 우철이는 쉬는 시간에 지금 무엇 하는 거죠? 어? 근데 무슨 촬영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뉴키드의 리얼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리얼! 진권캠. 운동을 해야 돼요. 갑자기? 갑자기. 이거 하다가 갑자기 운동을 한대요?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이게? 오... 두 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운동을 자주 합니다. 처음 듣는 소리인데? 이게 어디에 좋은 거죠? 부들부들 떨립니다. 갑자기! 손이 부들부들 떨린다고요, 여러분들. 다른 운동은 또 없어요? 다른 운동은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요즘에 어깨 같은 데를 만들고 싶거든요. 어깨는 또 이게 빠질 수 없죠. 운전 자세를 잡고 이렇게. 좀 어색한데? 도전. 아니요, 전 아까 복부할게요. 아, 나 원래 너 맞밤주러 왔는데 이게 지금. stopped, 갑니다. 무드부들 떨려!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쵸? 하나! 둘! 하나! 이거 널 줄 게 아니었어. 이거 내가 먹어야 되는 거야. 침대 1 저희는 뭐 몸도 좀 있는데 그럼 그럼! 우리는 뭐 100g 50cm 되지 태평양 섬인데 휘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규야! 휘! 빨리 못해요 우철 트레이너 선생님께서 오늘 완전 몸짱으로 만들어 주신대요 하나! 둘! 섬서 잘해 이봐 이봐 여러분들 저 운동기구는 위험한 운동기구예요 글로베서 격렬한 운동기구 어 나 너무 힘들어 벌써 나 지금 1년치 운동 다 한 것 같다 나 지금 운동 너무 열심히 하니까 배고프지 않니? 네 배고파요 근데 내가 냉장고를 갔는데 우리 숙소 냉장고에 그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마음이 없어 근데 내가 좋은 걸 아주 발견했지 보물 상자를 발견했어 빰빰빰 물 빨래치기 혼자 가야겠다 짜잔 휘의 보물 상자입니다 여러분 이거라도 먹으면서 우리 배를 채웁시다 나 이거 처음에 가짜인 줄 알았어 진짜 같지가 않고 되게 미니어처처럼 진짜 치즈 냄새 나 진짜 치즈예요 형 한입 오철이 한입 이비도 한입 여러분도 한입 하나 둘 셋 오오 오 이거 초코 진짜 맛있다 초코 바닐라 스무디 맛나 이름을 참지게 하네 눈에 띠네 눈에 띠네 오늘 과자로 배를 다 채우는 것 같아 음 진짜 학교에서 이거랑 우리랑 같이 먹으면 꿀이었는데 저는 이거 위에만 이렇게 되게 맛있다 비의 보물 상자로 아주 배를 가득가득 채웠습니다 다 흘러야겠다 비 운동해야 되는 거 아니야? 환icles 운동하고 그러나 또 먹읍시다. 운동하고 먹고 운동하고 먹으면 살 안 찌는 거 아니야? 운동하자! 운동하자! 메다! 라이터력은 두 개요. 우리 멤버들께 할 말이 있는데 사실 오늘이 뉴 생활백서 마지막 회입니다. 저 오늘 운동밖에 안 했는데요? 나 오늘 모니터밖에 안 했어. 우리가 뉴 생활백서 하면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이것저것 만들기도 하고 그랬잖아. 너무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럼 우리 인사는 다 같이 큰소리로 일어나서 한 번 해볼까요? 오케이! 좋아요, 렛츠고! 여러분들 저희 뉴키드랑 함께 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음번에는 좋은 더욱더 밝은 미소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뉴키드였습니다! 세븐일레븐 뉴키드 많이 사랑해주세요! 고마워요, 세븐일레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세븐일레븐. 고마워요, 세븐일레븐. 사랑해요. 고마워요, 세븐일레븐. 자, 시작. 하나. 야, 이거 위험한 운동기구야. 집에 있으면 안 돼, 이런 게. 아니, 왜 몽들어지는 게. 아니, 왜 몽들어지는 게. 아니, 왜 몽들어지는 게. 부동산의 운동이